우리 사랑하는 17이다 멤버의 30분의 형제님들 자매님들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대화를 나눴는데 모든 분들 다 예쁘게 곱게 미친 거 축하드립니다 저도 미쳤고 실은 교황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교황청 성직자 장관으로 가는데 거기도 미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계의 모든 신부님들 부대님들 신학생들이 다 저희가 봉사하고 사랑할 분들인데 교황께서 한마디를 저한테 부탁하시는 건 이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미친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우리 곱게 미칩시다 계속해서 미칩시다 미친 사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